자 수업하겠습니다. 테마 36번 부동산 거래 신고대행하란 법률 개관 2 허가제 비교인데 여기서도 2개에서 4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왼쪽 오른쪽 뭐가 더 훨씬 더 중요하냐면 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는 이것만 따지면 하나에서 4개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 정도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죠. 어렵다는 뜻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공법 전반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거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거래를 허가받고 해. 이런 얘기죠. 토지거래를 허가받고 해. 이런 제도니까. 그러면 이 제도는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건 197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70년대에는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80년대 넘어와서 80년의 봄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됐고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림벨트 혹시 알고 계시죠? 개발제안구역. 이거하고 이거. 이 두 개를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1970년대에 만들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제도가 엄청난 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를 시장경제에 취하고 우리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뭐 받고 해? 허가받고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였는데 당시에는 누가 뭐 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막 반대 심하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70년대만 하더라도요. 뭐 어디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시체로 발견되고 이럴 때니까 반대를 못했죠. 그림벨트도 상당히 우리 분노해야 되는 제도인 게 그림벨트가 뭐냐면 이게 한강이라고 생각해봐요. 한강. 서울은 어떻게 인지 서울이 있냐면 이렇게 서울이 있죠. 한강이 서울을 가로질러. 여기를 강북 여기는 강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림벨트를 어디다가 지정을 했을 것 같아요? 서울 주변. 서울 주변 어디? 이런데. 이런데를 다 그림벨트로 지정을 해버린 거죠. 여기를 다 그림벨트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는 뭐 하지마? 개발하지마. 이게 그림벨트거든요. 왜 이런 걸 만든 걸까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런 건 다 허울이고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서울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게 그린이잖아요. 그린. 그러니까 여기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피해가 심해요. 그렇죠? 지금 조금씩 풀어서 여기 신도시도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상해줘야 돼요. 사실은. 되게 많은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이렇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런 데 그림벨트 몇 개 묶어놓고 이런 데도 있어라고 하지만 본질은 서울 근교에 서울 사람들 맑은 공기를 먹으려고 하는 제도가 그림벨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나뉘는 제도예요. 이게 좋은 제도다 아니면 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나뉘는 제도고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좀 서방에서는 거의 없는 제도죠.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9개를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계속 집값이 안 잡히니까 마지막에 어떤 제도 하나를 이제 만들겠다고 청와대 수석이 발표를 했냐면 주택거래허가제. 가장 마지막에 꺼내든 카드가 이거였어요. 임대차 신고가 아니고 주택거래허가제. 이거 했는데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라기보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저녁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댓글에 뭐라고 달았겠어요 사람들이. 미친 거야? 이런 거는 양반이고.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야? 아니 토지거래도 허가를 받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뭔 주택까지 허가를 받아. 이게 여론이 막 급 나빠지니까 다음날 다시 이런 거는 개인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소 안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제도인 거죠. 사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좀 출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거래 규제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자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외국인 제도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거. 이런 거는 한국 사람도 사실 사면 안 되고 누구도 사서는 누가 적은 나라 사면 안 되겠어. 외국인 등이 이거 많이 사들이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제도는 좀 없애거나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도를 좀 하나씩 좀 볼 건데 일단은 이 토지거래허가 제도는요. 허가구역이 허가구역이 이거 조금 글씨가 좀 작게 보이죠. 이거를 확대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를 위주로 먼저 보여드리고 외국인 제도는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조건이 있어요.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 아니면 하락하는 지역 상승하는 지역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허가구역으로 묶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가 묶을 거냐 주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 허가구역을 묶는 거는 가령 최근에 인천의 송도 여기 김포 이 일대를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토지거래허가구로 묶었거든요. 누가 묶었을까요? 왜 국장? 국장에 맞아. 자 인천광역시 송도 일대 김포 요 일대 여기를 묶었으면 몇 개 이상의 시도가 걸친 거야. 두 개 이상. 이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고요. 만약에 제주도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 실제로 그럼 제주도 전역은 누가 묶었겠어요. 그거는 국장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일 시도에서는 시도지사 들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권자는 이렇게 둘이야. 자 누구 아니면 누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이걸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 세부 요건이 있는데 이 세부 요건은 집가 상승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부 요건이 집가 상승의 요인이다. 여기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이 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신도시지요. 신도시 이런 거. 그러면 우리 토지이용계획부터 싹 바꿔야 되잖아. 신도시니까. 그러면 집가가 상승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럼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신도시 지역의 땅을 우리가 못 쌓아요. 왜 못 사? 허가구역으로 묶이니까.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겠어? 그렇죠. 신도시 주변에 있는 땅.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 투자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도시는 계속 뭐 해? 확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만약에 무슨 무슨 신도시예요? 신도시 들어가면 전선줄 있잖아요. 전선줄 어떻게 다? 지하로 매설하잖아. 그러면 이제 전선줄은 다 지하로 들어가죠? 이게 지하로 이제 다 매설이 된 거야? 그럼 여기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다 지상으로 했다가 갑자기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 같이 지하로 매설하지. 그리고 도로를 뚫을 때도 신도시를 관통하는 큰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여기 만나 아니면 여기는 막 이렇게 좁다가 갑자기 신도시가 넓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도 어차피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땅들이 좋은 거죠. 투자하기가. 뭐 안 받아도 되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국가는 이제 여기를 허가구여로 묶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잘 나와 시험에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땡땡 되거나 땡땡 되는 지역. 자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이. 행위 제한은 나쁜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게 뭐 돼야 돼? 폐지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거. 좀 줄어드는 거.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내겠어요? 신설되거나 강화되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제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가가 상승이 아니라 지가 하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번에 개발사업 진행 중이거나 예정지역은 당연히 허가구여로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인 국장과 시도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얘네들이 왜 인정을 하냐면 얘네들만 아는 무슨 정보, 정책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한 몇 년 전에 정보통신부 장관이랑 경기도지사. 그때 당시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였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정보통신부 장관하고 용인시장하고 3명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용인에다가 뭐 만든다고?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고. 그런데 그거가 용인시 원산면 일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허가구역으로 묶은 거야. 그런데 그거는 국가중앙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 여기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럼 만약에 반도체 단지를 용인에다가 만약에 조성을 한다 그러면 정보통신부 장관은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알았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요청하는 지역에다가 묶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모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거기 강남 캠퍼스에서 20대 후반 젊은 남자애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기 수업 외적인 건데 질문 드려도 되냐 해서 저는 수업 외적인 거 질문해도 돼요. 언제든지 저 되게 가벼운 사람이요. 쉬운 사람이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외적인 것도 질문하셔도 돼.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사고. 뭔 사고를 쳤냐 그랬더니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원산면에다가 땅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게 계약금만 줄었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날릴 건지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계약을 해제할 건지 아니면 그냥 중도금, 잔금 치르고 그냥 매수할 건지 그걸 물어보러 온 거야. 제가 거기를 봤더니 용의시 원산면이 완전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벌판이야. 그리고 막 한 2km 가야 집 하나 있고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는 개발할 땅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기획부동산한테 속은 것 같다고 이거 그냥 큰 돈 버리지 말고 그냥 계약금만 날려라. 그리고 계약금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나는 그냥 어떤 차고에 의해서 법률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거기가 발표가 난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담도 함부로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온 거잖아.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가격이 뜰 만한 보상가가 막 10배 이상 뜰 건데 그거를 제가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담도 함부로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판단해서 뭐 이거 좀 되겠다 싶으면 그냥 질러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기획부동산한테 속아 넘어가서 땅을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땅도 이제 괜찮은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러한 세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 두 관청에서 지정을 할 건데 왼쪽에 보면 이제 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은 누가 지정을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다 지정을 해주는 거야. 관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거 우리 알바 아니고 이거는 미리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인데 얘를 좀 암기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은 맨 앞에가 군자 나오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명승 및 이를 보호하는 보호구역 이거 3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라서 미리 썼어요. 이거 우리 처음 아마 보실 거예요. 이거 신설이에요. 신설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거야. 신설 원래 중요한 데 신설까지 됐으니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생태화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고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실 거냐면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군사문화는 군사문화는 천생 어디에서 야생에서 야외에서 다시 한번요. 군사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이렇게 5개인데 최근에 또 뭐가 하나 또 개정됐냐면 이 5개 중에 여러분 외국인이 절대 사면 안 될 거 한번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건 좀 나라의 안위의 문제가 있잖아.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이잖아. 근데 이번에 뭘 바꿨냐면 이게 원래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이게 처리 기간이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가 신청 들어가면 며칠 안에 처리해줘야 된다. 15일. 15일이 원칙인데 이 원칙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거는 그냥 그로만 보세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음 우리 이번 주 우리 수목 선생님들 워크숍 갔다 왔거든요. 여기 저 통진군? 강화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해병대가 있더라고 해병대 군부대 큰 게 있더라고 뭐가 사령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해병대가 있어. 근데 거기 해병대 정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젊은이요. 해병대로. 이렇게 써있더라고. 빨간색. 해병대가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병대가 주둔하는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명백하게. 근데 거기 땅을 사겠다는 거야. 굳이. 누가. 외국인이. 그러면 1차적으로 이걸 허가를 해줄 건지 말 건지 누구에게 이제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겠어요. 이 허가는 누가 해줄 거냐면 이 허가는 시군구가 허가관청이에요. 여기 시군구가. 근데 시군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여기 해병대 주둔하는 지역을 너 살아 이렇게 허가를 해주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런 권한은 없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절차상의 권한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겠어. 국방부 장관한테. 근데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동의를 구했더니 국방부 장관은 또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난 잘 몰라. 모르고 어떻게. 해병대 사령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잖아. 너네가 이거 꼭 필요해. 그러면 이제 해병대 사령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가 해병대 사령부가 아니고 해병대 뭐 가령 예하부대다. 예를 들면 연대든 뭐다. 그러면 다시 밑에 있는 부대장한테 다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야 여기 너네 요만큼 팔아도 되냐? 이렇게. 그죠? 그것도 외국인한테 팔으려고 하는데 너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부대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러면 불허가 떨어지는 거고. 이만큼 팔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허가해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1번만, 즉 군사시설보호구역만 이번에 30일로 바꿨습니다. 개정이 된 거예요. 30일. 이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30일. 그런데 이 사실은 30일도 길어. 짧아 짧아. 30일도.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3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30일 안에서 한 번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 처리 기간이 최대 며칠? 60일 걸린다. 이거는 오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며칠이야? 종전하고 똑같이. 그냥 15일. 근데 군사시설보호구역만 최대 30일. 원칙 30일인데 한 번 연장해서 60일까지 절차가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고요.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생태화,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 있는데 가령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철새도래지 이런 거. 이런 데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철새도래지. 여러분 지방에 땅을 사러 갔는데 새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절대 사시면 안 돼. 왜 사면 안 될까요? 거기가 새들이 많이 오는, 새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잖아요. 요즘 환경단체의 이권이 워낙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야생생물특별보호고요. 근데 이게 야생생물특별보호구로 지정이 딱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할 수 있냐면 뭐만 할 것 같아요? 농사 못 져요. 왜냐하면 농사지면 거기 농약을 뿌리잖아. 새들이 먹고 죽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안 돼. 그럼 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거 못 살아요. 새로 원래 집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축하는 거 안 돼.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숨 쉬는 거. 딱 하나. 숨 쉬는 것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사시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철새도래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면 형격은 둘 다 사전허가예요. 왜냐하면 사전허가인 게 허가를 사후에 받아라. 이상하잖아. 사전허가.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면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허가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확정적 무효에다가 처벌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화살표 X는 허가 안 받았을 때 그러면 무효예요. 무효인데 어떤 무효에다가 확정적 무효에다가 처벌도 합니다. 자, 무효라는 애는 여러 가지 무효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고요. 절대적 무효도 있고 일부 무효도 있고 전부 무효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무효가 있는데 그 무효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무효가 얘예요.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이 확정적 무효는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효. 유동적 무효는 바뀔 수 있는 뭐가 떨어지면 허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그런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효. 그리고 처벌도 하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허가 의무자는 개공이 아니고 당사자인데 외국인 등이 허가 받아야 되고 여기도 거래 당사자가 허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매매, 공급, 교환, 증여 네 개 다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이 상속받았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이 상속받았어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님으로. 그러면 신고는 하나요? 신고해야 돼.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계약 외의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증여는 유무상 불문 이렇게 한번 쓸게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허가 받아야 돼. 증여.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럼 증여가 다 무상이지 유상인 증여도 있냐. 유상인 증여도 있죠. 예를 들면 부담부 증여 같은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무상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이제 허가관청인데 둘 다 시군구가 허가관청이에요. 그러면 뭐하고 좀 다른 거냐면 지정권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지정권자 여기도 지정권자하고 달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인데 허가는 또 누가 내준대? 시군구.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물건 및 토지는 오로지 토지입니다. 여기 토지 여기도 토지예요. 오로지 토지. 자 그런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매매, 교환, 증여 온리 소유권만 허가를 받아요. 온리 소유권만 허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왼쪽은 아 오른쪽은요. 모두 허가를 받고 소유권도 허가를 받지만 지상권이 또 허가의 대상이 돼. 지상권. 여러분 토지에 소유권을 가질래요? 지상권을 가질래요? 당연히 소유권 가지시겠죠? 이유는 한번 왜 그렇게 소유권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답변 하지 말고요. 왜 소유권을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뭐 때문에?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확실하냐면 상속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게 당연히 소유권을 선택하는 게 맞아. 그런데 지상권인데 200년짜리 지상권이고 상속할 수 있는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유권 가질래요? 지상권 가질래요? 지상권이 홀났지. 왜요? 세금 안 내잖아. 그러니까 지상권도 허가를 받으라. 200년짜리 지상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는 유상으로 유상으로가 중요해요. 왼쪽은 유무상 불문이라고 했잖아요. 왼쪽은. 그런데 오른쪽은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는다. 예약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약. 예약은 우리 식당 예약하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행동하죠? 계약금 받는 거 말고 계약금도 받지만 식당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해? 우리가 8석을 만약에 예약을 했다. 그럼 식당 주인이 어떻게 해요? 예약 이렇게 딱 놓고 다른 사람 못 함께 하잖아. 그럼 부동산도 예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약해? 계약금 주는 거 말고 뭔가 표시하는 거 뭘 설정해? 가등기 이건 가등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매 예약 치면 가등기 우리가 설정하잖아. 가등기도 뭐해라? 허가 받아라. 여기서 허가 받는 가등기는 두 가지예요. 뭐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와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모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 보니까 혹 언제 받냐? 당연히 사전에 받아야지. 체결하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허가 신청하는 방법에는 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문 신청 그리고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좀 달라요. 여기는 거래관리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정보 통합 포털이야. 진짜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풀 이후를 뭐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가 이제 분개해야 돼요. 이런 걸 자꾸 뭐 해줘야 돼? 통합시켜줘야지. 그리고 절차를 간소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좀 통합시켜주는 게 사실 맞는 거죠.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다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처리 기간은 왼쪽 15일 왼쪽은 30일짜리도 하나 있고 오른쪽은 15일인데 얘 중요해. 얘 시험에 잘 나와요. 토지 거래 허가는 며칠 안에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15일 안에 근데 만약에 이 15일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미처리가 무슨 얘기냐고?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게 뭐뭐 안 해줬다는 얘기일까요? 허가도 안 해주고 불허가도 안 해주고 하나 더 하나 더 통지 무슨 통지 아니 허가 통지 말고 그러니까 허가나 불허가 말고 또 하나 잠깐 기다려 이거를 선매 통지라 그래요. 선매 통지 선매 통지는 너 기다릴래? 이렇게 통지해주는 거 선매한다는 건 누군가 살 사람이 있어 너 기다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처리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했어. 그럼 이게 미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읽어야 돼? 해준 걸로 읽어야 돼. 그래서 이건 허가 미처리 시 허가 간주 간주가 무슨 뜻이에요?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그러면 16일째 되는 날 우리 구청 문 열잖아. 9시에 9시에 구청 가가지고요. 떳떳하게 뭐라고? 허가증 달라고 하시면 돼. 그럼 줘야 돼요? 아니면 안 줘? 무조건 줘야지. 법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왼쪽은 그게 없어요. 왼쪽은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땅 사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무려 60일이나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 불허가야. 그냥 불허가. 안 해주니까. 근데 여기는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올해도 나왔어요. 이거 34에도 꼭 알고 계시고 자 이 토지거래 허가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편의를 좀 봐주는데 첫째는 허가 받으면 뭐 의제? 검인의제? 이건 큰 대단한 어떤 편의는 아니지만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볼 건데 이건 왜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보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다라는 거는 그 토지를 뭔가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다 써내야 되거든. 토지 이용계획서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농지라면 뭐를 써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문용으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농업경영계획서 이걸 써내야 돼. 그걸 보고 허가를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농취증은 당연히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이거 싹 의제됩니다. 허가 받으면. 그리고 이거 여기다 적지는 않지만 벌목 같은 것도 하려면 허가 따로 받아야 되고요. 그것도 다 의제돼요. 여기 이만큼 산에다가 깎아가지고 공장 질 거다. 예를 들면 허가를 해줬어. 그러면 벌목허가를 따로 받기가 불편하잖아요. 다 의제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허가 의무가 중복되는 경우 이랬잖아요. 중복되는 경우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 페이지 아무데나 그려볼 거예요. 저는 여기다 잡아서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잡아가지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데가 뭐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오른쪽 거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에요. 누가 지정하는 국장이나 시도이사가 지정하는 지가가 상승하는 아니면 하륵하는 상승하는 지역에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공교롭게 여기에 뭐가 딱 들어가 있냐면 아까 우리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 다섯 개 뭐 했었죠? 군사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군문 천생 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중복되잖아. 왜 중복되냐면 여기는 누구가 받는 허가구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외국인이 여기 있는 땅을 살려면 외국인이 여기 있는 땅을 살려면 무슨 허가도 받아야 되고 무슨 허가도 받아야 돼요. 중복되니까 이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 허가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줄 거냐면 이거 받든 이거 받든 하나한 바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상호면제 라고 해요. 아무거나 하나만 받아. 그래서 이거를 상호면제 해줍니다. 서로 아무거나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되죠? 어떤 허가를 받고 싶어요? 왼쪽 오른쪽 저같아도 오른쪽 왜 오른쪽 쉬워 보여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어려워. 이거 허가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기간이 짧잖아. 뭔가 가부간의 결정을 15일 안에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처리가 안 되면 외국인은 내 입장에서 완전 땡큐인 거지. 왜 땡큐해요? 허가해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마지막으로 제재를 한번 볼 건데 얘는 외국인 허가제도 이거 위반하게 되면 2년에 2천만 원을 부과할 건데요. 2년에 2천 여기는 2년에 30%를 또 때려요. 여기는 또 2년 성격이 좀 달라. 여기는 2년에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 얘 많이 중요하고 별 2개 얘는 별 1개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어디가 2천이고 어디가 30이냐 이거를 헷갈리잖아. 똑같이 징역형은 2년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둘이 밥을 먹었어요. 셋이 밥을 먹었어요. 셋이 셋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누가 내야 돼? 먼저 내는 사람인데 그거는 우리나라문화고 이번에는 내가 낼게 이거 우리나라문화잖아. 외국애들은요? 각자 하잖아요. 각자 어떻게 해? 세 명이 밥 먹었어. 몇 퍼센트씩? 그러니까 n분의 1 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33.333% 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국애들 그거 죽었다 깨나도 계산 못합니다. 왜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기가 막히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만원에 33.33%가 얼마야? 3333 우리를 금방 알잖아. 그런데 외국인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알고 있는 외국인이 있으면 계산 못해요. 걔네들은 뭐 해야 돼? 계산기로 해야 돼.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30% 이런 거 부과 안 해. 왜 안 하냐면 계산을 못 해요. 이해되셨죠? 계산 못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계산을 잘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거 잘 나와. 토지 가격. 토지 가격. 그런데 이게 토지 가격의 30%니까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 1번 실거래가 2번 감정가 3번 공시지가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실거래가 감정가 공시지가 중에서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공평하게 가져야지 실거래가가 좀 비싸게 산 사람은 벌금도 많이 내고 이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0%를 이하로 벌금형을 과하겠다. 여러분 15회 때 시험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15회 때 나중에 15회 기출문이라도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15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5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에 30% 상당의 벌금이라고 줬어. 5X X 왜 X 이거 빼먹어. 15회 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시험 봤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완전히 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함정은 안 걸긴 하는데 얘를 빼먹으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하니까 그렇죠? 이거 관계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해가지고요. 종이 딱 대고 쭉 내려오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별표해 드린 거 위주로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테마 37번부터는 쭉쭉쭉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만 따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에 무슨 계약을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매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동산을 최초로 뭐 받는 계약 공급받는 계약도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부동산을 공급하는 법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부동산을 공급하는 법들이거든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주택법을 좀 넣을 거예요. 옆에다가 건축법을 하나 좀 적어주시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공급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법이랑 주택법의 차이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수나 호가 30세대 30호 이상이면 주택법 미만이면 건축법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건축법상의 공급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고요. 이건 이제 신설된 건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다들 지방자치단체별로 뭐 때문에요? 빈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특례법 정비하겠다는 거죠. 빈집을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아까 지위가 뭐하고 뭐를 지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분양권 입주권 이거 이제 기억번은 분양권이고 니음번의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이제 입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고는 원칙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랬고요. 예배적으로 누가 있으면 개공이 있으면 언제나 누가 한다? 개공이 여기다 이제 우리 별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개공이 바빠요. 지금 개공이 되게 바쁘거든요. 오늘은 뭐 계약서도 쓰고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보내도 괜찮아요. 소공 그래서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소공을 보내도 됩니다. 소공이 갈 때 뭐 가져가야 될까요? 위임장 필요 없습니다. 왜 위임장이 필요 없냐면 소공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고용신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가져가냐면 신분증만 누구 신분증? 소공 본인 거만 소공 본인 거 신분증만 여기도 별 위임장 필요 없다. 자 해제등신고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해제등신고가 신고했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치기 전에 계약이 뭐 했어요? 해제됐어.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 이왕 신고 들어갔으니까 참고 등기한다? 등기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해제됐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고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주어일 때는 당사자가 주어일 때는 의무예요. 30일 안에 꼭 해야 돼. 안 하면 500과태료. 근데 계공이 주어로 나오면 이 계공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약이 해제됐다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계약이 깨진 상태야. 여러분이 계공이에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뭐 때문에 안 좋아요? 보수가 지금 못 받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깎이거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 근데 기분도 겁나 안 좋은데 뭐까지 하래? 해제신고까지. 그럼 여러분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둘 다 의무였는데 얘는 할 수 있다로.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얘가 중요하겠지.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되나? 예. 그래서 해제 등 신고는 당사자만 의무예요. 대신 이제 당사자들이 이 신고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공한테 우리가 계약이 깨지긴 했는데 뭐는 드릴게요. 보수는. 대신 뭐 해주세요. 해제신고. 그럼 해제신고 해줘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제도에 간 게 아까 우리 신고하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냐면 거민. 이것도 별. 그 다음에 우리 신고랑 농지증 뭐 이런 거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하고 농지증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전체 채색을 좀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별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전허가를 받았다와 사후에 하는 신고는 무관합니다. 다시 사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하잖아. 이 신고는 맞죠? 그러면 사전에 허가 받았어도 사후에 하는 신고는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해야지. 왜냐하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허가만 했을 뿐인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신고는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 4번도 별 하나만 잡을 건데 이 4번은 뭐냐면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밑으로 한번 빼볼까요? 며칠짜리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30일짜리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특례 신고 외국인만 하는 특례 신고 있잖아요. 이거는 며칠 60일 이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 관계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이 신고 사항이 약간 좀 복잡하는데요. 복잡한데 중요한 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신고 사항이 8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관청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관청 공무원일 때 몇 번을 신고를 꼭 받고 싶어요? 딱 봐도 얘는 꼭 받고 싶잖아. 이거는 일단은 밑줄 하나만 쳐줄게요. 실거래가 이 제도는 무엇을 신고하게끔 만들어서 실거래가 실거래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하려고 하는 과세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거는 꼭 신고를 받아야지 맞죠?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만 좀 기억해 주고요. 8번은 또 뭐라고 했냐면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의 인적 사항도 신고 사항이에요. 어차피 개공이 있으면 개공이 신고할 거잖아. 내 인적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그 대신 이 8번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 직거래. 그러니까 개공이 없을 때. 이건 8번은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개공이 있으면 8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 세세한 거 안 중요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얘야. 얘가 중요한데 이 표에다가 여러분 별 하나만 잡을게요. 이 표에다가 별 하나 잡고 실무에서는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여러분 선배 개공들이 뭘 헷갈려 하냐면 자금 조달 계획을 언제 써내느냐 이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을. 근데 자금 조달 계획을 다 써내네. 그죠? 그 다음 이용 계획도 언제 써내느냐 이렇게 보니까 다 써내네. 맞죠? 다 써내.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언제나 개인이 주택을 살 때는 이 조건이 붙어요.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얼마 이상이거나 6억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에서만 자 그러면 6억 이상은 숫자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규제 지역이라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조정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를 말해요. 조정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정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제 지역은 조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즉, 값이 비싼 지역에서만 이거 써내래요. 그런데 토지도 이제 뭐를 써내야 되냐면 자금 조달 계획을 써내야 돼요. 근데 조건은 뭐라고 붙었냐면 수도권 등에서는 1억 이상 수도권 등에서는 수도권 등 외에서는 6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디를 좀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수도권 아니면 수도권 외 힌트 드릴게. 여기는 좀 토지 가격이 비싸고 거래가 활발하고 뭐 이런 동네야.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막 계약서 쓰고 사람도 거의 안 살고 어떤 데를 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여기를 내고 싶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채색 한 번만 잡아요. 토지가 얼마 이상이기만 하면 1억 원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을 써내야 돼요. 수도권 등에서는 수도권 등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규제 지역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자 두 가지 제도를 무슨 법에서 배워요? 그렇죠. 공법에서 배우지. 근데 6개의 법이 있잖아요. 6개. 그 6개 법 중에 어디서 배워요? 주택법 주택법 근데 이거는 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붙는 거야. 규제 지역이라는 게. 다시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거는 주택법상의 제도니까 이건 토지잖아요. 여기는 규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뭘 써내? 자금 조달 계획 1억 원 이상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용계획을 좀 먼저 설명 이건 조금이다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이용계획은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뭐 이런 얘기고요. 달리 말하면 얘를 뭐라고 그러기도 하냐면 입주계획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얘를 출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을 어떻게 들어갈 거야? 어떻게 입주할 거야? 이것도 입주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왜 제목을 이용계획이라고 넓게 잡았냐면 입주계획도 넓게 보면 뭐예요? 이용계획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토지에는 절대 뭐라고 붙이면 안 되냐면 입주계획이라는 말 붙이면 안 돼. 토지는. 왜 안 돼요? 토지에 입주하면 뒤지는 거야. 그렇죠? 토지에 왜 들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입주계획 쓰지 않는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질문.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어디를 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수도권을 내고 싶겠지. 수도권. 여기가 거래가 되고 여기가 신고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는 좀 기억하고 계실 건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이해가 중요해요. 자금 저달을 증명하는 서류. 왼쪽의 자금 저달 계획과 이거를 증명하는 서류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예요? 라고 계획서를 써내는 거야. 종이 한 장에. 그럼 이렇게 써내는 거 어때요? 은행 대출. 그게 자금 조달 계획이잖아? 근데 이거는 뭘까요? 증명하는 서류가 뭐야? 대출 확인서 가져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체로 땡길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사체로. 사체도 있어. 사체도 없고 선택지가. 사체로 땡길 거예요. 라고 썼어. 그럼 이건 뭐? 그 대부업자 그 도장 받아가지고 뭐라 이거야. 너가 진짜 이거 대출 받았네. 사체로 땡겼는지. 그거를 써내야 돼. 매우 불편한 서류를 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큰아버지가 줬으면 증여세 신고한 거 가져와. 이런 거. 근데 안 가져주면 증여세 이제 과세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적어줄 건데 이 자금 저달을 증명하는 서류는요. 주택만 냅니다. 토지는 않네요. 근데 주택만 내는데 이거 이거잖아. 여기다 뭘 쓰셔야 돼. 금액을 쓸까요? 아니면 규제 지역 중에 하나를 쓸까요?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규제 지역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조정 지역을 쓸까요? 투기과열 지역을 쓸까요? 정답이에요. 여기다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는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이걸 내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거래가 불문이에요. 거래가 불문. 이거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기다는 우리 채색도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에서만 낸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거래가 불문. 거래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건. 그리고 이용계획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 취득의 목적은 법인이 왜 사느냐 이런 거를 써내라는 얘기인데 법인이 주택을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좋아요. 기숙사, 사택 이런 거. 이런 거 써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취득 목적을 투기용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 나오겠지?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 이런 거를 다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규제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아까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투기과열 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인데 수도권 등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야. 그럼 수도권 등이면 어디는 들어가요? 수도권은 들어가요. 당연히 수도권이 어디어디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 적어봐드릴게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 수도권으로 봐요. 이 법에서는. 그런데 인천은 또 빼겠대. 그럼 인천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수도권에.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제외한 거고 그리고 재미있게도 얘가 들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수도권 등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간다. 제주도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법인의 현황 밑에다가 이거 한번 사례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A 회사가 있어요. A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B 대주주가 있습니다. B 대주주. 그런데 이 친구가 20억짜리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A 회사가 이번에 법인세로 200억 정도를 내야 돼. 법인세. 그러면 이 회사는 영업을 잘하는 회사예요? 아니면 못하는 회사예요? 잘하는 회사지. 세금만 200억을 내야 되니까 엄청 잘하는 회사인데 이 법인세를 지금 납부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B라고 생각해 봐요. 대주주야. 세금 내기 싫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절세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여기다 20억짜리 주택을 괜히 쓰진 않았잖아요. 법인 명의로 이 주택을 사드려. 그런데 얼마에 사드릴 거예요? 200억에 사야지. 200억에.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이득이야? 둘 다 이득이에요. 왜 둘 다 이득이냐면 대주주는 얼마에 팔아서 좋고 10배 이상 받아서 좋고 회사는 세금 안 내서 좋고 이런 집들을 한다고. 그래서 현황을 신고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려주라는 얘기에요. 도대체. 그리고 B라는 사람과 A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이런 것까지 모조리 신고해라. 이거를 국가가 최근에 알았어요. 뭘 한다는 거. 이런 짓거리에 한다는 거를. 최근에 언제냐면 작년에. 작년부터 이게 시행되는 제도에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꼭 법인의 현황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못 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한다잖아. 법인 명의로 자동차 뽑으면 뭐 해 이제. 번호판도 색깔 바꿔버린다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차다. 이런 거 알려주려고. 색깔 다르면 많이 안 타고 다니려나요? 녹색 번호판 이런 거 안 달고 다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간 좀 없어지겠죠. 빨간색 이런 걸로 바꿔버립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자 여기까지 봤고 아 이거 5분만 쉬었다가 30분만 더 할게요. 이게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작하십니다. 2분만 쉬고 있습니다.